네 안녕하세요 계일성윤 선생님이다 2021년 모의 3월 모의고사 40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versity of Iowa, Iowa 대학교에서 학생들은요 We're briefly shown, we're shown, 수동태, 보여줬다 숫자들이 보여줬다 어떤 숫자냐면 They had to memorize, 그들이 외워야만 하는 숫자가 되겠죠 Then they were offered, 그리고 그들은 선택권을 받았다 선택권을 제공받았다 Of either or, either A or B니까 A나 B 과일 샐러드나 초콜릿 케이크 중에 하나를 선택 받았다 선택하도록 제공받았다 And the number that 생략되어 있어요 The students memorized, 학생들이 기억했었던 숫자가 Was 7-digit long, digit는 자릿수요 그러니까 7자리 정도로 길었을 때 63%가 chose the cake, 케이크를 골랐다 학생들이 숫자를 보여주고 암기해야 되는 거, 이거 너 암기해야 돼 라고 하고 그리고 초콜릿 먹을래, 샐러드 먹을래 했다는 거죠 그 다음, when the number that 똑같아요 They were asked to reme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요거가, 이건 be asked to 구문이죠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 라는 뜻이죠 요청받았던 그 숫자가 just two digits however 자, 그런데 반대죠 두 자리였을 때는 59%가 up to fall, up to fall 이라는 걸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플릿 샐러드,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뭘까요 그러면 Our reflective brains Reflective는 뭔가 생각하는 이런 뜻이죠 생각하는 뇌는 알고 있습니다 과일 샐러드가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고 근데 우리의 또 생각 아, Reflective에요 Reflective와 Reflective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이건 반사적인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Reflective와 Reflect라는 단어가 이게 Reflect라는 단어가 반사하다, 반성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뜻과 반사하다라는 뜻이 둘 다 있단 말이에요 Reflective가 되면 숙고하는 이란 뜻이고요 생각하는 이런 뜻이고 Reflective 하면 반사적인 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반사적인 뇌는 원합니다 That's soft, flattering, chocolate cake soft, 부드럽고 flattering, 아, fattering이죠 살이 찌는 초콜릿 케이크 원합니다 왜죠? If the reflective brain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It's bgfiguring bging 꼭 알아두세요 뭐뭐 하느냐 바쁘다 이런 뜻이죠 Figure something out figure out 뭐뭇을 찾아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기억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떤 것을 음... 아니죠 여기서는 해결하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볼게요 해결하다 원래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니까 something else 다른 것을 해결하느라 바쁘다면 Like trying to remember seven digit number 일곱 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거 Like은 전체 사니까 ing에요 That impulse can easily win 자 그러면 이런 거 빈칸 나오는 겁니다 충동이 이긴다 충동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초콜릿과 과일 샐러드가 있으면 초콜릿을 더 먹고 보통의 경우에 아닌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초콜릿 달콤하고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초콜릿보다는 건강에 좋은 거 먹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이 이미 일곱 자리 숫자를 암기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충동에다가 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we'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다른 뭔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minor는 작은 이란 뜻이고 distraction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 like memorizing two digits 두 개의 디지트를 암기하는 것과 같은 이렇다면 리플렉티브 시스템 숙고하는 시스템은 can deny deny는 억제하다는 원래 이제 뭐 거부하다는 뜻이니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정서적 충동을 리플렉티브 사이드 반사적인 반사라는 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초콜릿을 찾는 걸 리플렉티브 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억제라는 단어는 원래 deny 보다는요 curve란 단어와 detail 이거 detail 이 두 단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저 정도 알아두시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괜찮은 질문인 것 같고 여기까지 40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